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미셸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오늘 제가 잠깐 호주 뉴스를 보니까 호주 총리인 스칸 모리슨과 호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휴먼 투 휴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염될 수 있다고 보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존스토키스 대학의 실시간 현황 사이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오늘로부터 딱 한 달 전이니까 한 달 전과 오늘 날짜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전에는 확진자가 2만 200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426명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은 15명, 호주는 12명, 그리고 사망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딱 오늘 제가 체크를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진자는 총 9만 936명이고 사망자는 3,117명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4,812명이 확진자, 28명 사망자, 호주는 31명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는 1명이 계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이지만 아까 기자회견한 것과 같이 스카 모리스는 앞으로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드니나 멜번은 큰 도시여서 이곳이 뚫리면 전파가 심하게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호주 실생활을 보여줄 겸 장을 보러 호주에 있는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같은 콜스에 한번 가보았어요. 자 화면으로 보시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드니에 있는 콜스인데요. 콜스가 이마트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토요일에 휴가 다 동이 났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재기를 했나 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화장실 휴지를 사러 갔는데 모든 게 다 동이 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정오발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 다시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저번 주 토요일부터 다 쏠다 대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니 호주가 이럴 수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휴지 같은 걸 다른 주방 휴지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마트인 알디에 한번 가보았어요. 그런데 알디에도 보시다시피 다 동이 났더라고요. 생수도 몇 개 안 남아있고 모든 화장실 휴지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냥 티슈를 몇 개 사갖고 왔거든요. 저도 근데 이렇게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사재기를 하는구나. 보고 너무 놀랐어요. 호주에서는 주로 공산품을 중국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어떤 지역은 마스크가 예전부터 동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초 체력을 기르고 또 건강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제가 가끔 듣는 퍼스에 퍼식이라는 유튜버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영상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비타민C가 좀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감기 걸리면 우리 보통 비타민C를 많이 먹잖아요. 레몬도 먹고 여러 가지 비타민C 약도 먹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도 사기 힘들고 그러신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 하나씩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폴스 가서 휴지는 못 사고 이렇게 비타민C를 사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또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뭐 한 알, 정심때 한 알 이렇게 나눠서 드시고요. 그다음에 비타민C와 더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비타민D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비타민D 체크를 안 했었는데 호주 와서 비타민D 체크를 하니까 비타민D가 부족해서 작년부터 한 5, 6개월 먹어야 된대요. 근데 한 3개월 먹다 까먹다가 다시 또 비타민D 약을 찾았어요. 그래서 비타민D 약을 오늘부터 먹기 시작했는데요. 비타민D도 비타민C와 똑같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D는 사실 햇볕을 쪼이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20분 정도 햇볕을 보고 산책을 하면은 비타민D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햇빛이 있는 창문에서 창문을 살짝 여시고 뭐 닫아도 좋고요. 가볍게 옷을 입으시고 햇볕을 한 20분 정도 쏘이면은 비타민D 생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C 약 복용하는 게 좀 비타민D나 C 약 복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약사와 함께 한번 상담 체크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때일수록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그런 코로나 예방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서로 챙겨주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